안녕하세요 천하는아저씨에요 오늘은 진단서 그 중에서 겁나 비싼거 상해진단서 얘기를 할건데 상해진단서 저는 저번에도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상해진단서 웬만하면 띄지 말라고 겁나 비싸니까 진단서가 2만원인데 상해진단서는 10만원이거든 그리고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2주 진단과 3주 진단 사이에 뭐 추가 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지만 어쨌건 최소한 여기 와가지고서 상해진단서를 떼면 10만원은 받을 거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변호사님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뭔가 이제 폭력적인 사건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상해진단서를 끊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유가 있는게 전에도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한데 상해진단서에만 들어갈 수 있는 문구가 있어요 상해에 원인 혹은 상해에 추정원인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 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이 자기가 혼자서 운전을 해가지고서 아니면 누구한테 맞아서 사친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상해에 원인이 아니라 상해에 추정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해에 추정원인을 적을 수 있는 유일한 문서가 상해진단서 그래서 비싸 왜냐면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시 했을 때 그 소명을 해야 되거든 왜 그렇게 추측을 했는지 이 귀찮은 걸 해야 돼요 근데 변호사님들이 지식인이나 이런 데에다가 알려주는 거는 반드시 상해진단서를 최대한 빨리 떼 놓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흔히 말하는 짬이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 오신 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 누구한테 맞아 가지고서 상해진단서를 떼는 경우 그리고 절반 정도는 서로 이제 그게 뭐 치고받고 정말로 치고받고 그렇게 살벌하게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반격을 하거나 더 맞지 않기 위해서 밀친 정도 이거 가지고서도 쌍방이 되거든 그렇게 쌍방이 걸릴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떼 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말할 땐 다 이유가 있다니까 실물을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써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서 자기 다쳤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았대 그래서 뭐 멍도 들고 그랬대 보자니까 뭐 이제 없어졌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 했더니 일주일이 넘었어 아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왜 이제 와서 라고 했더니 상대방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상대방하고 치고받고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더 먼저 때리고 누가 더 강하게 때리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때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더 세게 맞았으니까 혹은 내가 더 빨리 맞았으니까 저쪽이 먼저 때렸으니까 그래 가지고서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냥 좀 아프긴 하지만 멍도 들고 했지만 멍이 들었어도 그거 놔두면은 언젠간 나을 거고 하니까 내가 그냥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은 그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서 눈 뜨자마자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가가지고서 상해진단서를 떼어놓고 치료도 한 번 정도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간 거예요 상해진단서 들고서 거기는 써있거든 이 사람 어디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게 정말 억울한 거죠 나는 먼저 맞고 되게 세게 맞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맞기 싫어가지고 확 하다가 딱 걸린 것 뿐인데 그런데 거기가 아프다고 아아 이러면서 가더니만 자기 조용히 가가지고서 치료받고 상해진단서 떼고 그 다음에 일부러 일주일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경찰서에다가 상해진단서 제출 그래서 오셨는데 뭐 아무게 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아프시냐니까 사실은 아픈 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국도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자국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 전에 있었던 것들을 저한테 추정을 해가지고 적어달라는 건데 아무리 상해진단서라고 할지라도 적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옛날에 멍이 들었다고 함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은 뭐 입증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아팠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고 저쪽은 탁탁탁 준비해놨고 그래서 변호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맞았다면 반드시 상해진단서를 끊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는 비싸니까 이게 10만 원을 가지고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10만 원이나 날리자고 하니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비싼 돈 날려가면서 물론 내가 지금 내가 저 사람을 고소하려고 할 때는 떼야죠 근데 내가 고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어할 때는 참 하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못 쓸 수도 있거든 그 서류를 앞으로 평생 쓸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떼야 되니까 결론은 변호사님들 말대로 쌍방으로 엮일 게 의심되는 좀 걱정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서 최대한 빠르게 떼 놓으세요 본인의 뭔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안 물기 전에 떼야지 그래야지 뭔가 좀 객관적인 거를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뜬금없이 와가지고서 저기 아팠었는데요 이러면 그럼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요즘 술 먹고서 상해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집에서 자세히 생각하는 김에ś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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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